선분양은 주택이 완공되기 전 입주자를 모집해 공사비를 충당하는 방식이고, 후분양은 집을 다 짓고 분양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선분양이 보편적이었죠. 하지만 최근 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강남권 재건축을 중심으로 후분양을 선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상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말 총 2,400여 가구 이주를 완료하고, 현재 철거 작업이 한창인 신반포 3차 경남 통합재건축 단지입니다. 재건축 조합은 최근 재건축으로 생기는 일반 분양 물량 500가구에 대해 후분양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사를 80% 이상 마친 뒤 분양하면 분양가 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 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 심사를 통과하려면 주변 시세의 60% 수준으로 분양가를 낮춰야 합니다. 하지만 후분양하면 3.3제곱미터당 평균 8천에서 9천만 원에 거래되는 주변 단지 시세 수준을 고려해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 시기가 늦춰지는 만큼 공사비에 대한 금융 비용을 조합원이 부담해야 합니다. 후분양을 하게 되더라도 충분히 분양이 될 거기 때문에 위치도 한강 조망에서 구속터미널을 가장 가까이 누릴 수 있는 데는 지금 신반포 3차 경남 이쪽밖에 없거든요. 최근 수익성이 높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후분양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삼성동 상하 2차는 일반 분양 115가구를 후분양하기로 결정했고 잠원동 반포 우성,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구, 신반포 4지구 등 대형 재건축 단지들도 후분양제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리가 상대적으로 싼 편이기 때문에 후분양제를 더 한 번 검토하더라도 큰 부담은 없다. 금융 비용보다 후분양을 했을 때 나중에 발생하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후분양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달 초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강화된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을 내놓으면서 분양가가 더 낮아질 것을 우려한 강남권을 중심으로 후분양 단지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HCN 뉴스 박상학입니다.